자, 우리 지금부터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x7.html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이 반복문에 대한 예제를 하면서 반복문의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영어로는 roof라고 불러요 우선 태그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약간의 코딩을 좀 해보겠습니다 document.write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걸 쓰기 전에 저는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ua 태그로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li li 그리고 1이라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이걸 한 이유는 순서대로 실행되는 어떤 기능들 하나하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두 번째 어떤 기능, 이건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기능이 있다고 했을 때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되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실행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저기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실행되어야 되는 명령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코드를 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잘못된 건 전혀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반복해야 될 이 두 개의 코드가 두 줄의 프로그램 코드가 이렇게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copy & paste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copy & paste 해서 정말 힘들게 만들어놨더니 이 내용에서 버그가 있거나 수정 사항이 있을 때는 1억 개를 다 바꿔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충분히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반복문이 나타난다면 반복문을 배우는 것 따위의 어려움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아직 반복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반복문이 없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울 수 있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반복문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통해서 공부할 심적인 마음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이제 지우고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세 번 반복하도록 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가 반복문의 기본문법을 쓰겠습니다 while 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문의 키워드예요 while 이거에 for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while만 다룰 거예요 그리고 while의 저 괄호 안에는 if문과 좀 생긴 게 비슷하죠 if문에서는 if 뒤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나요? true나 false 즉, boolean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죠 while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에는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가 true인 동안은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들이 반복적으로 실행됩니다 언제까지? 얘가 false가 될 때까지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true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먼저 while문이 실행되면 얘를 봐요 누가? 자바스크립트가 그리고 true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하나하나 실행시켜서 마지막까지 가면 다시 이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true면 실행이 되고 그리고 얘가 false면 그때 끝나면서 여기 있는 while문 바깥쪽에 있는 코드들이 그때서야 실행이 됩니다 즉, 반복문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의 흐름을 제어하는 제어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if문과 함께, 조건문과 함께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웹브라우저가 컴퓨터 자원을 다 가져가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반복문에서는 이 반복문이 언제 종료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두 줄의 코드가 세 번 반복해서 실행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줄의 코드가 몇 번 실행됐는지를 어디든가에 적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에 좋은 것이 변수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i라는 변수에 그런 역할을 시켜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이건 일단 지우고요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i는 기존의 i의 값에 1을 더한 결과를 i의 새로운 값으로 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i가 0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i의 값이 1씩 증가할 건데요 만약 우리가 세 번 이 반복문을 실행하고 싶다고 하면 몇 번 여기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i의 값이 3보다 작다 라고 하면 됩니다 일단 실행부터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짜잔! 보시는 것처럼 2, 2, 3, 2, 3, 2, 2, 3이 세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봅시다 우선 i의 값은 현재 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i의 값은 현재 뭐예요? 0은 3보다 작죠 그럼 얘는 true가 됩니다 그럼 이게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의 값은 현재 뭐예요? 그 다음에 i의 값은 현재 뭐예요? 0이죠 0 더하기 1은 1이 되서 i의 값은 이제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럼 여기서 i의 값은 현재 1이고 1은 3보다 작죠 그럼 얘가 true가 되면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돼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두 줄의 코드가 나오죠 그럼 i의 값은 현재 1이고 그리고 1 더하기 1은 2가 돼서 i는 이제 2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값은 2가 돼요 2는 3보다 작으니까 true니까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돼서 여기 있는 두 줄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i의 값이 현재 2라고 한다면 2 더하기 1은 3이죠 그럼 i는 이제 3이 되고 3은 3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false가 되면서 반복문이 끝나고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되면서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하지만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절망감에 비하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래요